여긴 움직닭인데요 김젤릭닭니다 여기 있는 움직임 문저도 짜장면 또 그 다음에 고기가 있고요 개꿋이고요 네 그러면 여기는 문을 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빨리 이거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해줘야죠 이거 다 뭔지 아까 이거를 했잖아요 아니 이거 손으로 재율이가 들고서 소개를 시켜줘야지 일단은 이거는 쥬뜬 짜장면 2개입니다 그리고요 일단 여기 2개 꾸미고 있고 지금 문을 열고 있습니다 아 문을 열고 있습니까 이제 소개 끝났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가지네요 바빠이 여기는 이제 나방동입니다 여기는 내가 두 번을 만들었는데요 네 이거는 음식두고요 이거는 밥이고요 이건 음식두고요 아 맞다 한 개 소개 안 했어요 네 무엇도 소개해야 돼요 요건 아 네 소금도 넣군요 나는 도망났어요 네 고추소금입니다 고추소금입니까 그러면 너 이름을 말 안 했잖아요 너 누구세요 나는 개은이입니다 네 소개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또 소개해 주세요 빨리 김 이거는 여기는 김찌절도 넣은 것입니다 아우 그렇습니까 아우 그렇습니까 여기 또 양찌들이 넣었는데요 저는 이제 고추소금을 넣어서 넣었는데요 네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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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여기도 넣어서 넣었는데요 네 이제 녹을 끝났습니다 네 그럼 인사해 주세요 둘 다 인사 안녕 안녕 빠이빠이 에이 히힣